네 안녕하십니까 TV 명륜 대학의 강의를 맡은 김경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요 인문정신과 소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세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두 개를 서로 묶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묶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답으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숭이와 그리고 바나나를 묶으시는 분들의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원숭이와 팬더를 묶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묶으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은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그룹인 원숭이와 팬더를 묶은 그룹에게 여쭤봤더니 원숭이하고 팬더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바나나는 식물이잖아요 동물과 식물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퀴즈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사고관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인데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뭔가 순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원숭이와 팬더를 묶으신 분들은 뭔가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팬더를 같이 묶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은 뭔가 도덕적인 사고 방식으로 순리를 따지는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느냐 도덕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것은 뭔가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사고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도덕적인 사고 능력도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1세기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문학에 열광합니다 그러면 왜 21세기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문학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사고력과 도덕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 전란 이후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 뭔가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는 나라였다가 이것이 60년, 70년을 거쳐서 그 이후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국가에서 외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것들을 기술 발전을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정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들이 모토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랬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풍부한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년에서 70년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읽어놓은 이런 과학적인 기술이나 혁명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배는 고프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주변에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날 21세기가 이렇게 인문학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 파이데이아와 그리고 라틴어인 휴마니타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라틴어 휴마니타스는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성 실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물자가 많이 풍부하지만 우리는 행복감을 예전보다 덜 느끼며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은 인문 사람의 문양을 그리는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리고 인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내가 외로운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가 어렵고 이런 호소를 많이 하는 그런 인간성 상실시대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인문학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문학의 열품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들이 불고 있는데요 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과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 과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성의 회복 인간다움을 표현한 후 인간다움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 때까지 인간성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문용린 교수는 열 살 전에 사람 됨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 명문가와 선진국의 명문학교에서는 인성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은 사람 됨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아이의 사람 됨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주요한 부분을 한번 발취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사라지며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인생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삶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예를 쌓으며 평생을 함께할 벗을 만들고 직장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부실력이 아니라 바로 도덕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도덕지능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서 그리고 배움으로서 교육으로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서울을 처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의 직면목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을 한 곳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을 잘 볼 수 있는 곳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서울을 잘 볼 수 있고 뭔가 관망하면서 서울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남산타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국인에게 외국인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 남산타워를 추천을 해 줄 것 같아요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은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그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전망대를 보면 어때요 주변에 쫙 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깥에 그 서울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전부 다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이 되면요 훨씬 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까지 구경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가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알려줄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남산타워에서 위에서 아래를 조망하면서 서울의 곳곳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위에서 나의 삶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것이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고전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안에는 인간성, 인간됨, 사람다움, 사람답게 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기에 어린 아이들부터 이러한 교육을 이 고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책 중에 하나가 소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면 누구나 다 소학교에 들어가서 기본 예절과 도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왕재편의 내용처럼 원래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8세가 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의미했었죠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주로 기본 예절과 도리 교육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이후에 이런 교육의 모든 체제들이 다 붕괴가 되고 그리고 진시황 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소학교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또는 교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때에 이 나이에 맞을 때 그 아이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방편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바로 송나라의 주자와 그리고 유자징이 함께 체계적인 아동교육서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 아동교육서를 예전에 많은 고전의 경서와 그리고 역대 사료들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송나라 때의 주자와 유자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린이 입문교육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어린아이가 약 8세부터 14세까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이부터 중학교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그러한 교육의 입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소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자의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소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또 이 소학이라고 하는 말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책과 서로 대칭을 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학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소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학 서재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소학 서재라고 하는 것은 주자와 유자증이 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제가 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소학계에서 사람을 가르치되 쇠소, 응대, 진퇴의 예절과 애친, 경장, 융사, 친우의 방도로서 하였으니 이는 모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나이가 어릴 때 외우고 익히게 하는 것은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거슬려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합니다 소학 서재의 제 첫 머리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쇠소, 응대, 진퇴, 지, 절이라는 문장과 애친, 경장, 융사, 친우, 지, 도 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소학에서는 여러 가지 예절이나 도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절로서 세 가지 그리고 도리 교육으로서 네 가지를 꼽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절로서는 뭐를 꼽고 있냐 하면 쇠소, 그리고 응대, 그리고 진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도리 교육에서는요 애친, 경장, 융사, 친우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 어떤 도리를 행해야 하는지 그 관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절과 4도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잠시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저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습여지장 그리고 화여심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습여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배움을 아이들이 처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나이가 오래 될수록 계속 배움을 지속하잖아요 배움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지식의 성장 그리고 완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여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람다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절과 도리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식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성장되어서 인성의 완성을 이루게 하게 되면은 결국 밑바닥을 잘 다져 놓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크면요 우리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욕심이라든가 또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나 욕심들이 정말 많은 주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절과 도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람들은 이 밑바닥을 아주 굳건히 잘 다져 놓은 사람들은 그런 외부의 유혹이나 또는 어떤 욕심이 왔을 때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때요? 근심하지 않겠죠 내가 분별을 잘 하지 못할 때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분별을 잘하게 되면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학교육에서 이런 소학교육을 잘 받게 되면은 결국 이 아이가 커서도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주체성은 결국 자신의 어떤 인격의 하명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런 주체성을 통해서 유혹이라든가 또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소학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절과 4도 세 가지의 예절과 네 가지의 도리 교육을 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쇠소, 응대, 진태, 지절이라고 하는 3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쇠소입니다 쇠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어고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소하다 할 때의 그 소자입니다 그러면 쇠소를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 뿌리고 청소한다라는 뜻이죠 청소하는 건 알겠는데 왜 물을 뿌릴까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 형태잖아요 그래서 마당을 가진 집이 사실은 그다지 마당을 가진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모두 다 작든 크든 자신의 마당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수하고 옷을 정갈하게 다 입고 그 다음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주변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정리가 바로 마당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쓰면 이게 흙바닥이니까 흙먼지가 날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나지 않게 먼저 주변에 물을 뿌려두고 그런 다음에 청소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물 뿌리고 청소를 했다면 요즘식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요즘식으로 살펴보면 자기가 잤던 잠자리를 좀 깨끗하게 치우는 것 그래서 요즘은 침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침대에서 자던 그 이불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불을 깔고 자면 이불을 개어서 논다든가 이런 것들이 쇠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응대입니다 응대는 무엇이냐? 응대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면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예절일까? 부르면 당연히 대답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부를 때 대답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요 이름만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제일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도 잘할 때가 유치원 다닐 때 6세 미만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부르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도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를 걷잖아요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응대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어르신들이 부르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습관 교육을 통해서 마치 부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소 몸으로 습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응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손님들이 오시면 응하는 거,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응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쇠소, 응대, 진퇴, 지절의 마지막은 바로 진퇴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다 라는 뜻이고 퇴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아간다는 것은 집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퇴라는 것은 집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교에 가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잘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당이 있어서요 멀리 그러니까 하룻밤을 그 날짜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유숙을 하다가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사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앞으로 며칠 며칠 동안 밖에 나갔다가 언제 돌아올 겁니다 라고 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진퇴가 잘 되는지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언제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진퇴에 예절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버지들이 그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이가 시험 때면요 아버지가 들어와서도 아이에게 제대로 인사를 받지 못하는 집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아이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요 당신은 그냥 조용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해요 그게 과연 옳은 지도 방법일까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쇠소, 응대 이런 진퇴, 이런 예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쇠소, 응대, 진퇴, 지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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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